오, 상쾌하겠다. 오, 진짜 바야타.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서 윤기봐봐. 고기 고명 딱 싸서 딱 먹으면 되잖아요. 기대된다, 너무 기대돼요. 너무 맛있겠다. 입에 침고요. 안녕하세요, 정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보통 제가 한 2그릇 먹는다고 치면 3, 4그릇씩 먹을 수 있도록 잘 먹어보겠습니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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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용인 줄 알았어, 이거. 오늘 고기, 국수 대전을 하겠습니다. 어머, 어머. 계속 밀려들어오네. 약간 무섭다, 여기. 질 생각이 없는 건데? 다 드셨어, 벌써. 벌써 다 드셨어. 먹는 속도가 진짜 빨라. 눈도 안 맞춰 지금. 몇이 버텼어, 지금? 아, 지금 간이 기분도 안 왔다. 우리 뭐 먹었어? 고기 5그릇이랑 비빔국수 5개 주세요. 고기 5개, 비빔국수 5개?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죠? 여기서부터죠? 맞습니다. 또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, 지금. 똑같아, 그러면? 어떻게, 어떻게. 어머, 어머, 어머. 우와,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